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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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시간에 온 만큼 담역 훈련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싫다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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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끝이야 이거 없었지 이거 진짜 Conngie comes 납치 색이 진짜 뭐야 아씨 왜 아니 연기 개잘해래 어땠어 얘들아 난 그래도 생각보다 안 무서웠어 너가 죽었을 것 같은데 난 풀랑 무섭었어 싫어하네 내가 저수지 가자 나 계속 이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가구만 무서워요 진짜 아 목 아파 아 밖에 원래 징그럽다 아 그게 의심의 일격이었는데 와 꽤 징그럽다 이거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지금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너 혹시 나갔니 너 너 혹시 나간 거 아니야 너 내가 나갔냐고 어 그거 뭐야 아 아 머리 아파 아 저기 숯 떼자 그래 숯 떼자는 게 좀 많이 없이 옹돌빵 옹돌빵 아 진짜로? 이걸 찍어 봐야 돼? 장착 가져와 찌렛아 근데 진짜로? 보일러 아 진짜 이거 해서도 없어? 어 이거 해야지 박이 따뜻해져 정답 둘째 이름 어 저거 맛있겠다 저거 뭐야 뭐? 저거 나도 좀 배고 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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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빠져 너 오늘 자기 장까지 몇 개 있을래 아 나 진짜 으쌰 아 이제 그거 무서운 거 하라고 그래 무서운 거 그만해 아 진짜 그만 하자 굴대다 이진이 알아? 알지 알지 어 나도 줘 나도 줘 헬로 자야 빠블드 봐 현서 같이 하자 길다랗게 구겨줘 헬로 헬로 그렇지? 야 화력 봐 오 좋다 그치 불멍 때리게 된다 이게 그치 너 여기 앉아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 안 해 야 여기다가 감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감자? 다 했어 다 했어 어 우리 감자 우리 감자 먹었어 뭐 봤어 감자? 감자 진리도 먹어봤어 진짜로 뭐 알아? 어? 아니 터새를 왜 온 거야? 습득한 거야 뭐야 우순이 어때 오니까 좋다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잘라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래도 안 추워서 좀 다행이야 우리 어제 가을 때는 진짜 눈 오고 난리였어 눈이 왔어? 아니 알아 알아 4월 달에 누우는 거 알아 아냐고 지상점을 봤는데 아니 아냐고 모르지 모르죠 형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봐 그럴 때까지 우승이 지겨운가 봐 응 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와가지고 야 지려워 죽겠어 여기다 그냥 휘발유 뿌린 다음에 그냥 불 붙이면 안 되나? 야 현서야 응? 나갔을 때 얘 빠따 좀 치고 올까? 어 일본 빠따고 야 우승 어디서 나왔나요? Here Here? Yes, here Really? 완전 말락해 그치?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바퀴발레 바퀴발레 조그만 것 더 주셨지 으응 어디 놔야 돼? 어 광기도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와서 아 잘겠다 이렇게? 인정 인정 괜찮아? 응 여기다가 이렇게 오 좋아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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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이거랑 다를게 뭐야? 이거 뭐야? 다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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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뭔가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아아 근데 이불 안에 있는 거 어떻게 갔어? 와 이거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겠지 눈치 어떻게 어떻게 그래? 난 눈치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 너놔 아아 여기 놓는 게 아니었어 아아 재현한테 몸빵하잖아 그래 아 너무 추워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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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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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대 가자 우승이 자리로 가자 우승이 자리로 가자 우승이 자리로 가자 가자 두 번 가겠습니다 우승이 들어가자 우승이 들어가자 우승이 들어가자 빨리 누워 자게 이제 우승이 들어가자 야 우승이 벌써 자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네 그만하자니까 하나 더 있대 우승이 들어가자 우승이 가자 우승이 들어가자 고객님 쌓은 이거 천번 열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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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자. 광고 추가하자. 광고 추가하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거니 빠진다면 다리를 펼 수가 없어. 펴봐 펴봐. 우순이한테 펴 그냥 편하게. 여기가 근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순이랑 정재율이랑 자리를 바꿔. 그러.. 그럴래? 이거랑 정재율이 형. 혼났네. 너가 불편하면 나는... 혼났들 나랑 하지마. 제이도 싫다고 해야지. 너는 항상 이상할 짓이더라. 나는 이제... 제이야. 아니 열린 결말. 혼났들한테 이제... 좀 닫아. 아니 언제나 열려놔야지. 나는 오늘 우순이 가서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랑 텐션이 달라서 너무 뭔가... 우리도 좀... 이제... 뱉어졌어. 우순아. 어?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휴닝이 많이 못 나가. 너 어디가 뱉어졌어? 응. 내가... 근데 우순... 우리는 어제 그저께 얘기했지만 우순이는 이제... 그... 우리 복귀 이후에 처음 지금 이렇게 사투리는 시간 가는 거잖아. 응. 우순이는 어땠어? 거짓말 좀 멘탈 좀 나갔어? 그 당시에? 형... 좀 뭐랄까...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응. 나한테 말을 안 하잖아. 가족들이나 뭐 내 주위 친구들이나 응. 그러다보니까 조금 뭔가... 뭔가 사람들을 피하게 됐구나. 응. 응. 아무게 있었지. 응. 아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 우순이는 손절 치려고 했다는 꿈은 사실이야? 손절? 응. 에피소드가 좀 있잖아. 손절을 외쳐. 우순이가 선경지병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계약 안 한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세돌에 76수래. 왜 계약 안 한 거야? 우순아? 네? 응. 응. 귀찮아서. 우리가 할까. 피약 하면 또... 이렇게 찍으면 출연료 반응을 깐다? 이러면 하니까. 응. 형아? 형아? 이терop은 나이 형이란가거든요? 우리 회사 다 좋았는데 오너마인드가 좀... 육류. 육류. 은룸이 형이란%. 진짜 좋아 우리 회사 피드들도 좋고 맞아 근데 딱 한 가지 뭔가 걸리는 게 있단 말이지? 오너마인드가 좀 아니 왜 착붙네 저기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청구하세요 안순이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정점이 뭐야? 우리 회사 직원들도 좋고 복지도 좋고 아니 야! 그래서 네 한 가지가 딱 걸린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다 장난이에요 네 앞에 장점들도 다 장난이 장난인데 오너마인드 좀 줘 오너마인드를 부린 건 다 알아 시원하게 진짜 그럼 이런 거 그만하라고 이씨 이봐 새끼야 상상은 우리 회사의 장점이 뭐라고 아녀석에 갔다올래 맥락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지 처음부터 다 올게? 미안해 가지고 갔다 올게 뭐해 미안지 털어 빨리 갔다 올게 정세야 정세야 뭐래요? 패팅해라 저기 저기 여기 밑에다 아 갑자기 가와드할 때 바지락을 볼게 이거 아 감기 걸릴 거 같아 야 야 다 입는 거 같아 아침 먹기 이런 스파 아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 거 확실히 앞서 봐 콘텐츠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아 Da's so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좀 아 아 이거 보고있는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케찹이들도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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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아 눈물 나 왜 울어? 뭐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이걸 집어야겠구만